안녕하세요 뭔가 종지입니다. 오늘의 차이는 이 거예요. The World of the Jericho라는 이야기로 이것을 읽고요. Jericho is a fortress with a high strong wall. Look at this wall, say the Joshua's people. How can we fight against the people of Jericho? How can we go over this wall? 124일에서 엄청나게 늙었죠.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리더는 여우수어였어요 그 다음 리더는 여우수어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우수가 가나안을 가려고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열이고 성이 있어요. 열이고 성이 넘어야지 딱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우수와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큰 성을 어떻게 부서지? 어떻게 여기 넘지?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사람들이 한 거인만 해요. 가나안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Joshua said, God will help us. God told Joshua how to tilt the wall down. And Joshua told the people what God told him. The way God told me. 그래서 여우수어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요. 긴건대 쳤습니다. 라고 하세요. They were going to tear the wall down by God's voice. On the first day, Joshua and Isaac went to Jericho.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wall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Then they went back to their tent. Then they went back to their tent. 이 성을 6일 동안 돌아라. 1위는 한바퀴. 2위는 한바퀴. 2위는 한바퀴. 그 다음에 7일 7번까지 돌아라. 7위는 7번까지 돌이라고 했어요. 나팔이랑 목소리, 그 다음에 방패에다가 소리를 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산삼들이랑 여우수어는 그대로 있어요. What are they doing? The people of Jericho were afraid of the Isaias. Why don't they fight against us? The Isaias marched around the city again the next day. Oh! 19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밥인가? 막 그러면서 막 놀려졌어요. 그 다음에 7일이 됐어요. 7일이 됐어요.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seven times. The people of Jericho was curious.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they began to shoot the high wall of Jericho. Oh!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2번 돌았어요.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Joshua and the Isaias went into Jericho and took over the city. Joshua shouted, It's God save us. 그래서 근데 그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우룽쾅쾅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우수어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큰 목소리로. 저 말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배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선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거요. 제가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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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이거요.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이거요.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어 어 저수아는 어 어 어 어 여우수아는 여우수아는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라고 했어요. 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거 알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벽이 무너지고 도와주셨죠. 그니까 우리의 길이 안내해 주는 사람은 바로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길이 안내해 주는 사람은 바로 누구인지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요. 하 나 님 이거 하나님 입니다. 우리의 길이 안내해 줘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따르면 됩니다. 따르면 돼요. 그리고 또 네 제일 놀라웠던 게 ​진짜로 이거예요. 네 What love terror это testimony эн 돈 ых работ нет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이거요 정말 놀라워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있어 이거요 보이자 꽃 헤브 어스 이거요 이거요 기다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요 GOD HELPED US GOD HELPED US 알겠죠? 한국말로 이거 그려주면 이거요 저거 여기 한국말로 써줄게요 어때요? 여기 헷소 이거야 하나님이 했어 한국말로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거 이 전체 여기있죠 이 모든것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비슷한거에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애하기 좋았는데 어땠나 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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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